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 너머 세계와 저 너머 세계에 둘로 이루어져 있단다. 이 너머 세계엔 우리가 살고 저 너머 세계엔 신들이 산단다. 수국의 물이 붉어졌으니 준비를 하시랍니다. 대체 신계 왕이 되는 것과 인간이 무슨 상관이라고 신속을 인간계에 갖다 둔 거야. 사람 말을 안 믿어 받았다니까. 야, 이 고정만아! 다음에 뭘 하도록 하지. 나는 하백이다. 어디냐고 이 방구야? 나는 하백이다! 사람인가? 난 물의 신, 수국의 차기왕, 신계의 차기황제! 하백이야. 왜 나는 7%고 이쪽은 1%인데요? 왜 사람 이렇게 차별하는 건데요? 괜히 이자율 가지고 은행 직원들 괴롭히지 말고 노력해서. 돈을 보세요. 집. 너 잘 자더라. 밤새 고쳐선다면서. 피곤하기도 하고 배도 고프게 해서 저도 모르게. 배가 많이 고파? 미안하다. 형. 형아, 형아, 형님. 한참 신의 종 얘기는 들어보셨지요? 대대선순 신의 종이 되기로 약속했다는 애니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그 집 안에 허승을 찾아가세요. 신들의 문 치고는 정말 볼품없는 단위다. 근데 그 종이 후손으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텐데 어쩌죠? 한참 찾았어. 나의 종. 이렇게 만나니 정말 반갑구나. 나은 짓이야? 감히 해. 뭔가 슬그머니 가슴을 비집고 들어와. 머리를 탁! 치는 느낌이지. 아니... 맞을걸? 왔구나. 긴간이 맞아. 저기 앞에 가는 종! 나 여기 있어! 뭐야? 뭐야? 너는 이제 신의 사랑.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든 것을 겪게 될 거야. 나도 있어. 난 한 만큼 했어. 상쾌해. 내 마음의 주인은? 바로... 나. 비카야! 내가 왜? 좋아! 좋아!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찾아야 될 신들이 있어. 전 당신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건 전적으로 국가의 몫이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니고요. 그런데 좀 전엔 왜 날든 인간이랑 같이 걸은 거야? 아무튼 이 시간 이후로 또다시 나타나면 그땐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이대로 가면 난 널 놓을 거야. 버린다는 뜻이야. 그거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이게 누구야? 세운 의대 삼초 여신 아니야? 언뜻 보면 여신인데 삼초 뒤에 보면? 그치. 연아 아빠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인지 알아? 길거리 온갖 노숙자 거지들 고아들 데려와서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공부시키고 당신 뭐야? 왜 내 여자 뒷공무니는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렇대요? 내 여자? 그래. 저 여자 내 소속이야. 신은 뭐든지 알 수 있죠. 종으로서 네 의무를 잘 이행하면 그쯤이야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지. 만들어줘요? 금도 만들어줄 수 있어. 금이요? 근데 왜 자꾸 나한테 비 붙으려고 하는 거야? 그...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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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어나서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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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졌어요 명품 아니라고 이불사람 탈감 명품이구만 하백이 왔다 슬슬 지루화를 살면인데 재밌겠네 미스터리 슬릴러 서스펜스장으로 넘어가 볼까 난 신이야 배고픔같이 구질구질한 거 못 느껴 제가 오늘 차신을 만났거든요 신의 은총을 내리니 깨어나라 즐거움은 끝이었다 TVN